봉지네 지금부터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유기 형 가시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스테이크는 먹어봐요. 스테이크 업! 스테이크 업! 스테이크 업! 스테이크 업! 스테이크 업! 왠지 분위기는 좀 닭백숙집 같아요. 아 백숙집. 어쨌든 뭐 식당 안에 포스가 좀 남다리죠? 담근주도 있어요. 담근주도 있고요. 저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열리나 봐요. 기본적으로 열리거든요 사장님들이. 여기는 이제 한국식 스테이크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리아 스테이크. 코리아 스테이크죠. 지역적으로 용산 미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네. 미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스테이크 한국식과 미국식집을 이렇게 콜라보가 된거죠. 티본이 뭐예요? 근데 저 현실이 잘 몰라서. 티본. 티본이 약간 뼈 디자인인데 원래 티가. 안심과 등심을 사이에 두고 한번 뼈가 T자 모양으로. 짬짜면 같지? 네. 이유 좋다. 동전을 중간에 넣고 안심이랑 등심이랑 둘 다 먹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럽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 이제 모든 것을 한을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심이랑 등심이랑 풀고 가면 되는 거고. 아빠 좋아.